뭐야? 나랑 수진이랑 누구야? 상민이란 편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다 죽었다 부모 딱 나와 아주 그냥 일단 이렇게 해보고 아주 그냥 가지구이를 해버릴까봐 가지구이 맛있겠다 딱 나와 부모 다 그냥 요리를 해버리면 돼 그냥 짬밥을 보여주자고 짬밥을 수민아 너는 이제 네가 몬스터가 돼가지고 사람들 방해 안다고 수민이 이제 좀비 스폰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 뭐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소환을 할 수가 있거든? 스폰을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그 위치에서만 네가 좀비를 소환시킬 수 있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 해보면 알거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뭔데? 좀비지 인간을 사양하는 거지 인간을 사양한다고? 좀비는 인간이 보이거든? 네 나 놀라 뭐해 너 아 그래 근데 이 근데 근데 쟤들은 내가 안 보여? 그니까 네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진 안 보이지 내가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수 그니까 인간을 사양하려면은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니까 아 아 위에 있는 거 헌터였어? 하이라니 헌터 왜 이렇게 안 죽냐 뭐야 얘 아니 뭐 무적이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자 내려가자고 조심해 이거 판자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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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여심 오른쪽 오우 어이 봉이봉봉 꼭 그걸 또 한 대를 때려요 또 또 퇴근하면서 쎄한데 뭔가 있을 거 같아 안에 다 알아야지 아이씨 어 폭탄 위치 오지는데? 뒤에 항상 조심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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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침침침침침침 야 프란치스 왜 이렇게 귀엽냐 프란치스 가는 중 가는 중 흔터 있는데 아아 자키 있다 자키 뒤에 있는 거 같아 아닌가 뒤에 보이는 거 같은 아니 기분 터진가 보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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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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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나와? 오우 오우 흐어 샤워 차자 자자 안돼 낙사했어 이건 너무 에바다 어이 이따 위치는 미쳤는데? 차저에다가 난리 났다 스모커에다가, 스모커에 침 돌아온다 펴 뽑는거 아 이거 에바 쌈바다 진짜 에바 쌈바다 그러니까, 누구였어 탱크? 탱크 봉이였어? 뭘 해? 탱크 봉이였어 수민이는 그거 좀비 플레이 하긴 했어? 아니, 나 뭐가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아 진짜? 아니야, 익숙해질거야 처음에는 힘들어 어, 충분히 이해해 어, 이제 뭐야? 사람이야? 이거 먹어야 돼? 응, 먹어야지 아이템은 먹어야 돼 아이템은 먹어야 돼 오케이 애들 다 어딨어? 우리 애들 한 명이 부족하다 어디 갔지? 저기, 저기 멀리 있나? 새밖에 안 보이는데 헌터 어딨어? 헌터, 네가 헌터잖아 헌터 저기 있네 위치 미쳤는데?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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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가자 내려와서 가자고? 응응 전진을 해야지 누가 더 멀리 전진을 하느냐에 따라 일단 게이밍을 위해 전진이니까 진행을 더 많이 할수록 점수가 높아 좀비를 더 많이 죽이는 건 상관없고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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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Top 락 헌터 옹 헌터 리chuss 헌터 흐흫흫흫흫흫 너 덜 붙인거 맞았는데 안죽어 흐흫흫 니 아까 네 초반에 니 헌터도 그랬어 드럽게 안 죽더라 흐흫흫 흑흑 감격해! 어? 아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잠깐만 도전 아씨 이제 여기서 스탱크 나온단 말이야? 응 자 여기서 최대한 해야 됩니다 아 왜 떨어져서 떨어지면 어떡해 어 잠깐만 있어봐 태웠어? 아아아 오케이 드립을 미쳤고 자 다음 봉이 봉이 이제 자 수민이 깍두기 프란시스 저리 가고 프란시스 날아갔고 수민이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라 으차아 으차아 9점 차이다 9점 차이 진짜 별 차이 안나 지금 우리 린치 주 딸 린치 당하고 있는 중인데 이 큰 좀비가 나올 때가 관건이야 얘를 잡을 수 있으면은 정말 좋긴 한데 보통은 못 잡더라고 못 잡았어 노력은 했어 노력은 했어 너 이제 몬스터 나와 몬스터로 되는거야 나 이제 또 몬스터야 나 저번에 몬스터 해보지도 못하고 그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폰을 스폰을 하려면은 그 인간들 시야에 안보이는 곳에서 밖에 안되고 스폰이 따라 나와 나와 일단 나와 일단 나와 아니 거기 글로 말고 뒤로 뒤가 어디야 마우스를 돌리면은 뒤야 마우스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돼 수민아 공격은 클릭이야 약간 링간들이 약간 링간들이 내 눈에 밟히는데 어 잡았어 그러면은 레디 투 스폰이라고 떠 그러면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 그렇지? 아 진짜 그럼 이제 계속 마우스 클릭을 사람한테 하면은 공격을 해 자 그거 수민이지 한번 해봐 그치 그렇게 하는거야 어 어 어 어 바로 죽어버렸는데 걔는 약간 좀 스나이핑하는 애거든 멀리서 그니까 뭐 언덕 위거나 아아 그니까 이제 대놓고 싸우는 애는 아니야 피가 많지가 않아서 잡고 이제 끌어당기는 그랬네요 뭐 닌자가 하나 있어 뭐랬지 이리 올라가요? 어디로 가야돼? 여기 여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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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다시 살았잖아 어 그거 그 시간되면은 계속 이제 에스폰 할 수 있어 아야야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프란시스 프란시스 잠깐만 스톱 우리 한명 고장 났어 어디 어디 프란시스 왜 저기 있어? 나 고장 났어 살짝 어 나 살려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차전할 것 같진 않아 느낌이 이거 너무 위험한데 여기서 수민이 누나 초록색깔 사람들 보이지 아 뭐야 초록색들이 사람이야 초록색이 사람이야? 초록색 근처에서 스폰을 하되 우븐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제 인간의 눈에 안 뜨는 곳에서 터지면 그게 성공한거야, 공격이 그 공격받으면 화면 초록색 변하고 그런거 있잖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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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좀 봐줘 땡큐 뭐지 얘네 뭐야 방금 저, 스모커드 언제 섞여있었어 오, 미친 미깨미깨 아싸 힐한다 힐 아무도 안하는데? 누가 힐해? 프란시스 힐했어 힐팩 하나 줄였어 언젠가는 8명 모아서 할 수 있겠지 좀비지랑 같이 싫어 위치있다, 근처에 조심해 뒤에 자키있어 위치 어딨지? 미친이 뭐야 이거 오우씨 뭐야 개 어이없해 저거 척파하는거 봐 밀어 밀어 시작했어? 수진아? 아하 이제 나왔다 하고 있어 그 오른쪽에 찾아 나이스 아아 안떨어지죠 안떨어지죠 내가 밀어낼 수 있었는데 저 수민 길 잃었어 수민 길 잃었어? 아하 그니까 인간 위치만 잘 보고 있다가 스폰하면 돼 아아 잠깐만 얘들아 딜 좀 해줄 수 있어? 땡큐 스피터 있어 조심해 자킷도 같이 있다 조심해 아우 자키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또 죽었어 죽었어? 어 좀비는 어차피 계속 죽는거야 괜찮아 좀비는 계속 죽는데 최대한 못가게 막는거야 응응 그니까 저지만 하면 돼 최대한 니가 할 수 있는 만큼 오케이 오케이 가자 저 내려왔다 그래 잠깐만 나 이거 굉장히 불안해서 뭔가 심적으로 위치 어디 저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루프탑에 어? 위에 손에는 위에 있어 쟤 봉인을 항상 볼 때마다 저 뭐야 그거야 아 안돼 뭐야 야 올라오지 말아봐 잠깐만 올라와 되긴 하는데 잡을 수 있겠냐 한방에? 야 야야 수진아 뒤에 수진아 뒤에 조심해 프레쉬 꺼 다 났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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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와 딜 오지게 했다 하하하하 잘 기했다 야 저 호긴이다 어 스피터를 잡았어 오케이 일단 펀시스 한번 다운 시켰고 자 펀시스는 괜찮아 턴터 헌터가 어디 있어 그거는 컨트롤 누르고 있고 컨트롤 누르고 있어 그 뭐지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오른쪽에 게이지가 차거든 수미나 아 그럴 때 이제 그 클릭하면 돼 클릭 맞지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애가 앉잖아 앉는 키잖아 그게 앉아서 아 이게 안 있는 기야? 응응응 그래서 그거를 이제 힛 눌러가지고 오른쪽에 게이지가 이제 빨간색으로 풀로 차면은 점프할 수 있습니다 뭐야 떨어지면서 피해졌나? 아하 퀀터는 처음에 어려워 어 나도 그 지금도 사용할 줄 몰랐고 잘 아까 스모커가 있었어 같은데 스모커? 뭐든 있겠지? 아 뭔가가 있... 스모커가 있다 근처에 어디 있지? 디디 어디야? 스모커가 있어 위에 어 잡았어 저 누구야 AI가 야 아 스모커 잡았다 하이 안에 들어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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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누웠어? 어 잠깐만 여기 찰자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그거를 뭐지? 좀비에게 공격하려면은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돼 왼쪽 마우스 클릭은 이제 잡바트리거나 뭔가 스킬 같은 거거든? 오른쪽은 이제 일반 공격 탱크가 또 나왔어? 왼쪽 또 왼쪽 방구 탱크가 또 나왔어? 어, 잘했다. 잘했다. 한 점 다운됐어. 나와봐. 나와봐. 나이스! 자폭! 상민이 형 자폭! 아... 이거 톱으로 안 죽네. 아, 씨. 댐티끼 넣은 것 같은데. 상민이 형 스스로 다운시켰어. 아, 네가 다운받을까? 피 얼마야? 탱크봐, 지금? 얼마쯤이었어, 마지막에? 얼마쯤이었어, 마지막에? 아, 씨. 잘 안 죽는구나. 아니, 일반 특수몬... 개피였지, 그치? 어. 뒤에서 조용히 죽일라 그랬는데, 힘들었네. 잠깐만. 여기서 이거 먹고. 총 하나 먹고. 총 하나 먹고. 여기도 공간이 있네?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 이런가? 어. 오케이, 투게더. 안녕. 오우. 오, 뭐야? 왜요? 수민아, 지금 네가 맞은 게 토사물이야. 네가 지금 맞은 게 토사물이야. 그 뚱뚱한 애가 쓰는 스킬. 어... 안 보여? 어, 그니까 그걸 안 보이게 하고, 좀비들을 소환을 시켜. 조그만 좀비들 있잖아. 거다니네들. 어, 어. 어디로 갔니, 너네들? 너희 뒤에 있잖아, 수민아. 아, 잠깐만. 뒤에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못 맞냐? 아주 다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살려. 다음에 수민이나 뭐야, 캠페인 좀 많이 해봐야겠다. 일반 캠페인. 진짜 많이 당해봐야 돼. 당해야 이게 이 몬스터구나 라는 걸 좀 알 것 같아. 전체 캠페인 한번 깨봐야겠다. 아... 아, 씨, 좋아. 여기가 어딨는 거야? 뒤에 바로 있다. 잠깐, 이게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W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야? 아... 나이스! 스페이스 눌러요. 스페이스 눌러요. 진정아! 그렇지! 우와! 콤보 뭐야, 이거? 콤보 미쳤다. 공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 아, 나 이거 차단이 너무 올라가고 싶다. 아, 수민이 데리고 가. 저거 그냥 그... 전진하면 되거든? 차단이 가까이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 마우스를 위로 올라가면 할 수 있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올라가면 되지. 계단 위로. 계단 위로 똑같이 올라가면 돼? 그냥 전진하면 돼. 그냥 가는 길이잖아. 가는 길이니까. 어... 마우스 쓰고 있긴 하지. 하하하하 마우스를 써야 되는 거야? 마우스를 써야지. 왜냐면 그게 화면 전환이잖아. 어, 어. 자, 그리고 이제 창문 넘어가야지. 옆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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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니, 거기 말고 말고. 옆에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 왼쪽. 그치, 그치. 그 안에 들어가야지. 창문 왼쪽. 마우스 쓰고 있지? 어, 어. 들어가면 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뭔가 움직임이 마우스 패드를 쓰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괜찮아, 수민아. 그, 수민아 네 뒤에 비리 지켜주고 있어. 고마워. 응. 빌 고마워. 하하하하 그 빌은 내가 먼저 먹어줘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부모가 있다, 부모. 문 넘어, 부모. 아, 부모가 있네. 아, 도저. 죄송해요. 아, 누구지? 누가 딜한 거야? 아이씨. 포기니. 다들요. 아, 어디 Pride을 해? 다가! 오우, 부승하러 온다. 나는 FPS를, 소리 정보로 많이 한다고. 아, 나도 이거 게임 볼륨 좀 켜? 어? 아, 미ует. 오우! 파프라이니. 오우, 그중. 자, 수민이 잘 따라가고 있다. 잘 따라가고 있어. 잘한다. 얘들아, 나 이거 더 이상 한 끼야. 나 진짜 너무 멀미나서 못할 것 같아. 또 멀미나? 나 또 멀미나. 멀미하기 안 됐네. 수민아 그거 피해야 돼? 어, 오케이. 어, 피할게. 나이 먹고 게임하려니까 서럽다, 야. 너랑 나랑 동갑인데, 수민아? 수진이도 동갑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뭔가 설정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감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니까. 좀 어지러울 것 같아. 와, 반석도 보소. 나 계속 옆에 있었어, 얘들. 아무도 확인을 안 하더라. 아냐, 이거 감도 지금 줄일 대로 줄인 거야, 지금. 어, 그래? 혹시 그 화면이 휘까닥 휘까닥 돌아가? 아니면 뭐. 아니야, 얘들아. 내가 늙은 거야. 일 안 해. 조금 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잠 좀 쉬어. 응. 어쩔 수 없어. 3D 멀미는 어쩔 수가 없어.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게 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보, 나는 저기 뭐야. 나는 바리오카타다가 또 쓰레기 멀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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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 어휴. 어?! 이런! 아... 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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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키. 길건냥이. 아, 저기에 되게 맛있게 서 있는데, 저기. 수민이! 쓰고 naive 누구야? 왜 어디서 왔어? 나 왜 순간적으로 네가 안보이 위에 있었어 혹시? 아 어쩐지 갑자기 네가 안보이더라고 시야에서 멋있는데 안돼 안 돼! 트위드 난다! 어? 돈 슈트 팀 메이트 근데 피는 별로 안 달아? 때려도 돼 저 나중에 게임할 때 한번 봐줘야겠는데? 랩탑을 쟤는 안 보인다 보험 보고 있으면 어쩔건데 난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걸 뒤에 온다! 형! 자키! 자키! 뒤에 자키! 뒤에 자키 있어! 앞에 헌터! 아이씨! 나 정말 너무 외롭다 뭐 외로워?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너를 중심으로 옆에 있는데 어? 와아아아아아아아아 난... 난 죽댁 어이구 어이구 그분이 왔다 자 이제 탱크 온다! 아 타놈 아니야 야 뭐야 탱크 온다 탱크 탱크가 간다 탱크 여기 찌롱 탱크 어 빨리 탱크 intuition 수issen 아 맨 탱크 aos몬 표정 야! 아까 그럼 수민이가 컴퓨터를 랩탑을 사고 지금 처음 하는 거야? 게임을? 어... 아니... 아까 했을 때... 아까 했을 때 멀미 난다고 막... 나 멀미 난다고... 지금 지어와서 멀미하게 넣고 나 잤다니... 아니, 내가 와서 저 마우스 강도가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아니야, 그냥... 저기... 나 멀미 원래 잘해... 아니야, 마우스... 아니, 무슨 오버워치 얘기 맨날 하면서... 야, 나 오버워치 못해! 나 미안해, 나... 봤어? 나 이거... 오버워치 하려고 산 거거든... 아, 그래? 야, 이 게임을 그렇게 멀미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오버워치를 해? 오버워치 이거보다 몇 밴데... 훨씬 더 어지러울 거 같아... 야, 이따 봐... 오우! 굉장히 게임이 스피드하잖아, 그게... 이거... 뭐야... 메스캣... 누가 안 와... 어이씨... 왜 안 잡히지? 고백이 거는... 이제 뭐랄까... 한 대 맞으면 죽어야 되는 게 항상 두 방 이상 맞아... 심각해... 나 잘 피해 다니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맞는데... 안 죽어... 뭔가 버프가 있는 게 아닐까... 야, 야, 그거 있다... AK-47... 스킬 버프 있어, 스킬 버프... AK-47 있어, 여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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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저... 아예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어어... 나 잠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멀미나... 안 괜찮은 거 아니야... 방황하고 있어? 괜찮아... 어... 아, 좀 돌아다니고 있어... 좀 이렇게... 뭐야...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시원한 공기... 게임 속에서... 어... 아... 찾아 있다... 어딨지? 뭐야... 찾았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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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이이이이이... 이... 이... 봉이다 이거... 봉! 딱 보면 딱이지... 어, 터뜨렸어? 나이스... 어, 뭐야... 방금 뭐 봤는데? 저... 저거... 아니구나, 부모구나. 나는 너희들이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 나 지금 Too Far From 저녁이야. 수민이 본인 닮은 거 플레이 중이라는데? 뭐 어떤 거야, 부모야? 나? 난 내가 못 줄 몰라. 런지래. 내 프라이머리 어택이 런지래. 품할 때가 없냐, 여기 무슨. 자키 귀여운다, 저기. 멈췄어. 잠깐 멈췄는데, 저거? 찾어, 찾어, 찾어. 여기는 올라오기도 애매해. 올라오다 뒤지거든. 뭘, 다 됐어? 가자, 그럼. 가자, 가자, 가자. 뭐지, 어디서 스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뭐, 아이고, 아이고. 내가 빨리 내려가자, 이제. 느낌이 안 좋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 침 뱉었는데? 안 좋지 않아. 어. 수진이 어디 있지? 저, 위에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이거 지나고 가자, 바로 그냥.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에스콜렛, 에스콜렛, 에스콜렛. 스모커가... 내가 발견했다는데? 스모커를 어떻게 했어? 내가 발견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몰라, 그냥 가. 어, 자키, 자키 뭐, 방금 본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바쁘쪽 가면 보다. 아, 뭐. 너무 당당하게 일반 좀비처럼 뛰어오는데, 수민이. 하하하하. 수민아, 방금 그, 네가 플레이한 케이터 있잖아. 내가 아까 그, 뭐지? 그, 컨트롤 누른 다음에, 그, 차징 되면은 점프하는 건데, 그게, 그, 계속 누르고 있잖아. 컨, 그, 컨트롤 키를? 그러면 1초 간격으로 뛸 수 있어. 점프를. 음, 그게 좋아. 맞추기도 힘들고. 그럼 이제, 잡고, 엄청 때려야 돼. 그러면. 음, 음, 음. 아, 여기 있네. 하다보면 익숙해질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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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근처에 헌터 있는데? 오른, 왼쪽에? 나, 이번엔 차이저 해, 차이저. 헌척 어있었어. 어, 차이저 괜찮아. 걔는 이제, 약간 좀, 탱이 되는 게, 이거. 엄청 두껍해. 어. 터프해, 그냥. 얘가. 근데 근처에는, 나 너네들, 걔 때 다가갈 수도 있어. 하하하하. 죽더라, 죽더라도 다가와야 돼. 와아옹. 조심, 피, 피, 피해. 아이고. 나 커버해줘. 붕어있다, 근처에. 어, 차이저 괜찮아. 걔는 이제, 약간 좀, 탱이 되는 게, 이거. 엄청 두껍해. 어. 터프해, 그냥. 얘가. 근데 근처에는, 나 너네들, 걔 때 다가갈 수도 있어. 하하하하. 죽더라도, 죽더라도 다가와야 돼. 와아옹. 조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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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이고. 나 커버해줘. 붕어있다, 근처에. 어우, 씨. 봉이 봉봉. 저 기회 죽이자, 자식. 안 돼, 집 뺏는다. 뭐야. 아, 이러면. 프란시스, 프란시스 뭐하냐. 프란시스, 프란시스 뭐하냐. 우와, 꿋꿋한데 얘가? 꿋꿋해. 아, 씨. 뒤에 찾아있다, 이거. 수민이, 수민이, 수민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방금처럼 하면 돼. 어. 저거를 그냥 단순히, 몸통 박치기 하는 것만으로도 데미가, 데미지가 들어가거든. 어, 뭐야. 바로 가자. 바로 가자. 힐 해야되는구나. 수민이, 수민이 이리와. 보통 AI가 먼저 치료해주려고 하지 않냐? 이상하다. 나, 스피터. 여기, 그거 있어. 뒤에, 뒤에, 뒤에. 잡았어? 뒤에, 스피터. 어, 뭐야. 수민이. 수민이, 수민이, 수민이. 사도, 사도 좀. 나 지금 거의 못 들어간다. 아, 수민이가 그걸 중간에 갈라놔가지고, 내가 들어가질 못했어. 여기 아드알린 있다. 밑에. 의자 옆에. 스모커. 봉아. 봉아, 봉아. 그러면 안 되지. 수민 씨. 괜찮아요? 길이 어디야? 어. 아까부터 계속 가만히 있어. 아니야. 하고 있어, 수민이. 하. 아, 한 번 하고. 좀 쉬었다가 한 번 하고. 약간 이러는데. 어. 풀타임 있어? 풀타임이 있어. 어, 멀, 멀 미날 것 같으면 멈추고. 어, 계산하지만 다시 했다면. 다시 멀 미날 것 같으면 다시 멈춰. 어, 뭐야. 어. 어, 수민이. 멈춰도, 그런 데서 멈추면 안 돼. 잠깐만. 으아, 잠깐만. 아이, 나 총 깔고 있는데. 빨리 살려. 총 깔고 있는데. 빨리 좀 누워줘. 이거 호균이지? 이거, 이거, 이거. 나쁜 거, 이거. 못된 거, 못된 거. 가자. 아, 나 여기 싫은데, 진짜. 숨을 것도 많은데. 몬트도 많아, 여기는. 다들, 다들 지금. 어, 찾기. 어,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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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아직 못 죽였어? 됐어, 됐어. 뒤에 찾아있다. 찾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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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 어, 이게 뭐야. 스모커드 있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으아, 붕아, 붕아, 붕아. 아, 한 명 걸렸네. 아, 한 명 걸렸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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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디너다, 디너 파티. 도루와. 아, 씨바. 프란시스한테 줬네. 아드알린 샤스. 으에에, 뒤에 차키. 땡큐. 나 피 왜 이래. 분명히 많았는데. 분명히 많았는데. 이거 편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수진이, 수진이, 수진이. 됐다. 헤헤헤헤헤헤. 여기 마장인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스모커 있어, 어딘가에. 맞아요. 저. 뒤에 뭐 있는데? 뭐야, 그냥 무시해. 나 반응. 와, 탱크가 또 나왔어. 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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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건드려도 돼. 어차피, 어차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디엔드야. 디엔드, 디엔드야. 아하핳.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 허어어. 찰올피. 허어어. 어흤, 어우. 지금, 누가 어흐. 어떻게 차고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어어술까요? 안 돼. 한 대만 더. 아, 뭐야 이거. 하키다, 하키. 아니, 무슨. 한 판. 뭐, 왜. 텀맛다 나와? 탱크가. 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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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육매축이었어. 와아 아이씨 아이씨 내가 보기에 딱 너희들도 저 위치에다 죽을거야 딱 저 위치에다 죽을거야 딱 저 위치에다 죽을거야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 아 여기는 뭐 스폰할 데가 많네 요런데도 좀비가 있어? 왜 있지? 잠만 수진이 어딨어 저 위있네 저 있다 너 누구 따라가야돼? 그...웬만하면 호갱이 따라가 저 카오스라는 아이디가 있잖아 저 흑인 캐릭터 따라가면 돼 히히 쾅! 어 먹었나? 오 저퀘 와해잉!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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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요! 형 자연스럽게 지나치는 게 아픈 ㅋㅋ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 아니야? 모스피를 한 번만 눌러 써도 돼요 불법대가 안 되지 않았다 ㅋㅋㅋㅋㅋ 아, 길이는 어디로? 아, 넘어가야 된 거네 어, 아, 잠깐만 와 여기 진짜 스폰데이...하기가 좀 애매하구나 수민이 나 잘 따라와, 빨리 이... 길이가... 아, 수민이랑...그뭐야... 봉이는 아는 사이야? 휙... 그냥 이름만 아, 이름만? 와우... 선 긋는거 확실하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뭐야 닿은 줄 알았는데? 너에게 다키를? 바로 손들 차버리네 봐봐 수민아 다 죽잖아 좀비들 결국에 다 죽잖아 아무것도 없다고 죽는 경우가 더 많아 사람으로 플레이할 때가 좀 더 심적으로 편하긴 해 어차피 그냥 다 죽이면 되니까 여기는 뭐 스판을 어디서 해야돼? 할 수가 없어 밑에 밑에 뭐가 구워지고 있다 밑에 올라가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이.. 아 얘긴래? 어 거기 사알이 있을 거야 사알 여정 여정 밑에 뭐가 막고 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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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기 찾았지? 오케이 올라갔네 올라갔네 여기 엔터 아 쉣 와 조사하다 한 명 끌어내렸다 이게 나야 다시 올라가 봐 올라갈 수 있겠어? 잠깐만 나 여기 아 살려줘 수민이가 안보이는데 캐릭터가? 아 저 있다 저희치에 있구나 포견이 안보인다 포견이 안보인다 때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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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완료 접수 완료 아 쉣 아 쉣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음 좋아요 근처에 아무도 없다 근처에 아무도 없다 으 으 아 아 레지쿤 나빴어 하하하하 체력 없다 히 잘가고 조선아 피먹어 어우 멀미다 오우 들어사왔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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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 이거 여 여기 들어가는거야? 아이고 아이씨 이 멀리 갔구나 점프할라 그랬는데 어디지? 아아 아아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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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간다 얘들아 조이 왜 저렇게 조이라도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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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초록색 깔리면은 그 위에 절대 있으면 안돼 그거 진짜 아파 수린아 그러께 레티쿤 어 뭐야 봉이에 대답했어? 호 port 나 날라갔어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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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따라와 따라와 따라 조이 표정이 지금 공포에 질린 표정 같은데 그래요 조이 잘하고 좋아요 어 쟤 지금 표정이 안 좋아 뭔진 모르겠는데 어이 위치 좋구만 여기서 스펀해야지 자 아이 어디 가야돼? 응 거기 펜스 너머로 가야돼 지금 끌려가는 쪽으로 아 좋다 진짜 완전 안 나왔네 뭐야 왜 템 집에 안 들어와 아 죽었나? 안 죽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보호를 좀 봐주겠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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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는 그냥 버이 조이는 그냥 버이 아니야 조이 열심히 살고있어 이나 이나 내려가도 되나 좀비 좀비도 혹시 낙사있나? 있어 있어 아 그래 아 그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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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나와 그냥 나와? 왜 안 올라가죠 왜 안 올라가죠 호진아 너가 따라가주니께 도망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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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좀 더 놀고싶었는데 위치있다 누군가가 누군가가 위치한테 시비 걸고 있어 여운 저거 저거 뭘 쏘지마? 무조건 쓸거 같은데 효진아 무조건 쓸거 같다고 말했잖아 위치가 어쩔 수 없어 저거는 야 근데 야 차 누군가 근데 위치야 아 가자 아 조이는 그냥 요단강 건너는데 수민이가 지금 보면은, 키는 다 누를 줄 알아. 늦히는 것도 할 줄 알고 나는... 눌렀어 얘들아 그치, 구해줘야지 빨리 아잇! 뭐야 언제 왔어? 어 수민이 살아있어 아직도? 엎어져있네? 아니, 엎어져있어 야, 병원기 어디서 안 구해줘 제발 빠른 척 수민이 왜 엎어져있는데 안 구해줘? 왜? 제 비일 뭐하냐? 아, 나 구해주지마 봉이 좀 심하다 아까 수민이가 이름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런거야? 왜그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려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좀 섭하게 하시네요 아, 그러게 말이야 이거야 여기 안에 중통도 있다 수민은 안에 들어가야지 어, 오케이 스피터, 스피터, 스피터 어,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 또 죽었다 죽었잖아? 못가, 못가, 못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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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동료 버려? 호기해줘다, 호기해줘다 어디갔어? 호기우가 그냥 너가 혼자서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어떻게 좀 해봐라, 혼자서 어... 도자에 속이 미스러...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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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모커가 제일 약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스모커가 잡고 있을 때 찾아가 때려서 가져가면 스모커 혀 부러지잖아 음... 어... 아, 샷건이 왜 이거밖에 없어? 아, 씨... 이거 들어야 되나? 나 이거 자신 없는데, 이 총은 밖에 좀비 있지? 빨리 죽여 나 굉장히 싫어하는 구간인데, 여기 사무실이라서 열까? 한 명 안 들어왔어, 어디 갔어? 열까 봐 나야 아냐아냐, 넌 들어와 있어 지금 아니, 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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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민이 어, 오케이 잠깐 지금이나 먹으면 뭐하는데... 아이, 또 혹시 산책 중이야? 아이, 그게 아니라 지금 한 명...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씨... 아, 여기 좀... 방섬해 어, 스모커, 스모커, 얘들아, 스모커, 위에 어, 스모커? 안 보여, 안 보여 어, 미안, 미안, 못 봤다 어디서 오늘 간 거야? 아, 위에... 쟤에 공간이 있었구나 이, 기둥 뒤에 어... 야, 안에 엄청 많다, 근데 그, 혹시 문 막혀있으면 우클릭해가지고 부실 수 있어 응 근데, 여러 번 때려야 돼 뒤에 찾아 뒤에 뭐, 뒤에 뭐 더 있다 호균이 같은데, 이거? 아, 봉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 스피터, 스피터, 스피터 나와, 나와,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은 콤비였어 아주 좋은 콤비였어 수준이 혼자 있다 응 간주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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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혼자있다고? 어, 혼자있어, 혼자있어 혼자있는 거 공룰이지 여긴 여기 아니야, 반대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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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응 어, 지금 수준이가 가지고 있고 아, 이, 이, 자, 시,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누구야 시, 바보군 뒤에 어, 여기 뭐 있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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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키 하는거야 잘하는거야 잘하는거야 으아하 오 누웠어? 한 명이 누웠어? 벌써? 벌써 누웠어? 코앞이.. 자키 있다 뒤에 있는 것 같거든? 오 있어 자키 나와 안 죽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문 받아 조심해 이거 되게 불길하네 문이 하나하나가 전부 어 문 뒤에 헌터 헌터 하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이거 문 형 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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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닫아 무슨 문 닫속해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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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총 있다 애들아 여기 어 상민이.. 상민이 형 벌써 빨피야 빨피 어 나 잘한다 스모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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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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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해야 된다 아이씨 문.. 문 나 들어간 길이었는데 문이 없어졌어 세명 세명 안보인다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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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인다 천천히 가자 조금만 오케오케 가자 가자 피 없으면 바로바로 매기해줘 어 뭐야 한 대 맞고 죽었어 누구.. 누가 할게? 판시스? 나 자키였는데 한 대 맞고 죽었어 스모컷 조심x2 스모컷 조심 스모컷 못 잡았다 위에 있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드나 에이 우아 으아아 아 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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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진짜 위치 가 다들 탄 걱정은 없어 괜찮아? 아니 뭐 던지는게 하나도 안나와 뭐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대환장 파티 자키 나올 때가 됐는디 탄 탄빡 탄빡 먹어 탄빡 안에 스모커 있다 안에 스모커 있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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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그냥 전진하자 아 쉣 칸타구나 어 관적이야 맞아 맞아 이거 근접무기야 어 근접무기야 없어 나 그 리볼버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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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카르시스 어떻게 죽였어 내 살려봐 카르시스 영사수라니까 아이 나 무슨 벽을 뚫어서 쐈어 쟤 핵이야 뭘 핵이야? 벽이 사이에 놓고 그냥 죽여고 있네 아 저기라 잠깐만 이거 봉이다 이거 100% 봉이다 들어 나이스 부모 어 잠깐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드레날린 참 내가 먹는다 그러면 아 프랑시스야 나 지금 처맞고 있지 않니 좀 아이고 친구야 야 잠깐만 천천히 가봐 땡 아이템 있을 확률이 높아 여기 뭐 있어? 있을 것 같아 뭐라도 피리든 뭐든 없어 아이씨 가자 가자 미안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야 나 저거 숨었고 숨었어 잡았어? 스피타워? 뭐야 부모? 부모가 어디있었어 아니 어디있었어? 밑에서 쌌나? 잡지도 못했네 어디갔을까잉? 아니 그 돼지새끼가 어디있어 숨을때가 어디있다고 이 공간에 5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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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좀비들 아까 스피타시던데 어디에 치고있네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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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부모 아 저기 저기 뒤에 있었구만 밑에서 쏜거네 그러면 갈수가 없네 홍민이형 픽이 없다 홍민이형 픽이 없다 아니 프란시스가 더 없어 어 프란시스가 더 없어 아니 생민이형만 노릴건데 펜도 살려줘 나는 한동땀 펜다 안살려줄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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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형 어떻게 저렇게 커버가 돼 나의 저격수 밖에 방금 뭐 봤는데 헌터였던거 하기도하고 뭐야 지금 나와 나와 프란시스 나와라 나와라 쟤는 그냥 얘가 멍을 때려 내려가야 돼 여기 화연병 있다 화연병 화연병 먹을사랑 화연병 먹을사랑 화연병 먹을사랑 메드키스는 없어 어 메드키스는 없어 어 가자 가자 자긴 어딜가 자키 왼쪽에 있다 뭐야 어 이게 아닌거야 어 이씨 미친 누구시고 들어올라 그래 뭐야 뭐가 있어 아 좀 뛰어 이거 이거 소민이구나 잠만 어 어 어 이거 뛰어야돼 이제 이거 지나가 가야돼 가야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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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다시 오냐고 어 뒤에 소민이가 서있길래 쟤만 있는건 아닐것 같은데 싶더라고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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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나가면 알람 불리다 어 어 뒤에 자키 조심해 쓰러지면 그냥 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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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디디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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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이거 너무 억감해 아니 이거 옆에 둘 다였다고 쓰러졌어 쓰러졌어 이거 이거 잠깐만 저거 잠깐만 내가 수진아 수진이란다 오 깜짝아 위치함 부모 위치보소 두명 다운됐다 두명 다운됐다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수진아 상민이한테 가 걸렸다 상민이? 상민이 그냥 뒤졌어 오케이 오케이 좋은 희생이었다 총을 줄까 말까 고민 아 고민할 때가 아니구나 총알이 없네 아 이 새끼도 총알이 없어 아이 미칫 야 아니 나는 그나마 열 발이라도 있었는데 얘는 왜 총알이 없어 아 걸렸네 아이씨 일부러 무시했는데 돌려받기 내꺼야 조리돌린당하고 있어 너 거의 다 왔는데 아깝다 여기가 좀 어렵기는 해 겟스폰 되가지고 너네 죽었다 이제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 이를 간 목소리인데 저 넌 이에야 여기까지 할게요 갑자기? 아 가자 이제 갑자기 자 일단 여기서 힐팩 먹고 오오 여기 꿀이다 딱 그 좀비들을 위한 장소인데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서 저격 좀 정리하고 가도 되겠다 음 근데 밖에 좀비가 없어 근데 한 마리도 없어 어 있어봐 어우 몸이 나 괜찮은거 맞아? 어 여기 누워있는게 안괜찮아 게임 끄면은 막 죽어있는거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 바로 여기 숨어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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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뭐야 여기 하나 더 있어 저 안에 하나 더 있어 밖에 더 있다 위에 뿜어 누나 뭐해? 가자 가자 수민아 괜찮아? 여기서 뭐해 저거 뭐해 저거 뭐야? 쇼야? 아하하하하하하 잡기는 잡았네 잡기는 잡았어 잠깐 동안 오우 앞필이면 비리냐 아 비리 AI야 지금? 응 아 오케이 예 문 그냥 되도록이면 열지 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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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문 되도록이면 열지 말고 그냥 가자 문 다다 문 다다 뒤에 뒤에 벽도 못있어 이거 뒤에 애들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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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뒤에 저 누구야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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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두꺼 맞고있어 허헣헣헣헣헣헣 봤을때 으허허헣 cozy ślę 퍽 에헤헣헣헣헣 한 대 때렸다 아핰허핰 메이베레리 야 너 도와주치 마 아니야 가자 갑니다 아이고 아 잠깐만 한 박스 없나 맞았어 다 맞았어 좀비가 거기서 안 나오네 탄박스 없나 탄박? 탄박이 없더라 아까 보니까 차 밀고 나서 차 밀고 나서 있어 저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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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폭발탄 있네 탄박이 없네 맞았어 잡 begging 뭐 앙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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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아 우클릭 우클릭 밀치는 거 우클릭 구석에 가서 우클릭하면 돼 그게 뭔지 나는 모릅니다 우클릭 밀치는 거야 밀치는 거 좀비들을 막 둘러싸였을 때 밀치면은 애들 거리를 좀 멀릴 수 있으니까 꽤 중요해 움직이야 움직여야 돼 우리 어디? 어디야 너네 구클릭아 일루와 나랑 놀자 어우 어우 멀미나 빌 죽겠는데 얘들아 빌 쓰러진거 아냐? 어 쟤 무럭카 됐어 아싸 아싸 호균이 무럭카 됐다 구클릭아 응 응 난 그냥 포기하고 가 아 죽었어 힘들면 들어가 힘들면 힘들면 나 죽었어 너희만 흰탕 먹어 흰이 있나 어 쟤 빌 것도 있을 거야 빌은 먹지 않았을까? 으아아아 두마리였어요 두마리였어요 아 뺏겼다 아 내꺼 뺏겼다 비켜 비켜 내가 먹어 비켜 내가 먹을 거야 비켜 내가 먹을 거야 비켜 수민이가 봤을 때 게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질 것 같아 혹시? 오늘 하고 안 할 것 같은데 어? 익숙해질 것 같아 그니까 내가 보기에는 얘가 지금 PVP를 해가지고 더 어지러운 걸 수도 있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엄청 잘해 뭐야 왜 다시 시작하지? 뭐 다시 시작해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 이게 마지막이야? 어 미션의 마지막 어 이거 마지막이야 아 이거 하고 한 번 더 해야 되기는 해 그니까 바꿔서 한 번 하고 끝이야 한 번 더 바꿔서 한 번 하고 끝 너 좀비하고 인간 한 번 하고 끝이야 너 좀비하고 인간 한 번 하고 끝이야 절로 가 절로 가 내 자리야 저거 빙이 떨어지는 거 저거 안 죽는다 저거 위치 대박인데 으흐흐흐흐흐 타먹어야지 저거 떨어지는 거 아잇 에이 두 번 낚이겠니 허균아 거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으어 찾아 위 이런 위치에서 됐다 가자 부모 있다 부모 근처 부모 있어 조심해 부모 어딨어 소리는 나는데 뒤에 있나 보이소 부모? 소리는 들인데 안 보여 헌터다 헌터 전방위 헌터 어 뭐야 나 살려 잡았어? 어 오케이 탑 먹어주고 바로 시작할까? 고민하지 말고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 메디캡 많다 트럭 밑에 오케이 먹자 이거 어떻게 올라가더라 아 오케이 스모커 조심해 오오 저 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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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저 저 건망진 저 저 저 뒤에 있어 저 파란색 컨테이너 뒤에 야 저 둥치로 숨었어 와 미쳤네 마시 갔다 올게 잠깐만 나 잠깐 맛이 갔다 올게 에허허허헣헣헣헣헣헣헣헣은 hadd 스모커 조심해야 되는데 스모커 어디 나갔을 것 같은데 스모커 어디 나 왜 점프가 안 돼 내가 빈 철거든 부모 부모 또 있다 벽 보고 뭐해 몰라 어 뭐야? 어 차져 깜짝이야 다시 올라가야지 야 부모가 있다 부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이야 재기랄 헌터 헌터 죽어 죽어 근데 여기는 왜 그게 안나와? 폭탄같은게 왜 하나도 안나오지? 나 면역있어 왜 부모 핸드세 왜 안맞았지 스모컷 저기 저기 왼쪽에 저거 사람인데? 잠만 아니구나 오 자킥 자킥 뭔소리야 탱크 오는거 같지 않냐? 기분타신가 지금 쿵쿵쿵쿵 소리 나는데? 저기있네 어어어어어어어어 오우 존나 무섭게 등장하네 안대 저거 뭐야 봉이다 봉이다 피했다 피해 한 명이라도 조지자 어 던질려고? 안 돼 으쨰 어우 일로와 쟤 왜 이렇게 화났어 탱크가 존나 화났는데 그냥 얘가 죽였어? 와 여기 길막히 줬네 야 고맙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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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어디갔어 죽어? 죽었어? 아 나 죽었어 뒤집어쓰어가지고 뭔가가 어디서 나 공격을 한거야 헌터헌터 아 도망가야지 두마리인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쏘리 쏘리 수진아 거기서 나와라 트럭 뒤로 오자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너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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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이거 뭐야 이거 봉이지 아니야 수민이구만 어 사라졌어 아 우리의 바리케이트가 피 피 부족하면 바로바로 먹어 얘들아 잠만 아 붕어 진짜 못생겼다 뭐가 못생겼다고 뭐 아 잠만 전형적인 미국 비망 어린이처럼 생겼잖아 아 느낌이 안좋은데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잡힌사람 어디어디어디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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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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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아 바로 힐해 내가 봐줄테니까 얘는 왜 명사옵 저거 쏘 소민이 같은데 아니 얼굴아 힐써 힐써 침침침 수진아 침 아이씨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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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미치 뭐야 아싸 힐하자마자 또 다운됐다 스피터 저저 탱크놀 되겠다 지금 빨리 빨리 구해줘야돼 바로 먹어 이거 요렇게 잠만 잠만 스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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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나왔다 탱크 왼쪽에 탱크 나왔다 탱크 왼쪽에 아이씨 제기랄 각도가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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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 왜이래 오지마 오지마 왜 나한테 그래 오지마 오지마 하세요 아 파라시스 오지마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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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 딜좀 해줘 아니 왜 땅을 써 탱크와 오지마 하아 씨 어 어 던진다 던진다 얘들아 잡기는 해야돼 잡기는 해야돼 이거 이거 소민인가 혹시 아닌가 참 저 빨리 빨리 저 딜 딜 딜 해야 돼 탱크 안 돼! 저 봉구다! 봉구구나 이거 호기니는 아닌 것 같고 어 뭐야 으라와라 머싱런이소 올라가야지 잡았어? 탱크?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으, 씨바 으으으으으이 수진아 힐해라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밑에 힐팩 하나 더 있어 먹을 사람 먹어 아 가자 가자 도망치세요 이제 안 돼 우리 갈거야 우린 갈거야 수고 ㅁ 힐해야지 느긋하게 헌터있다 빌 옆에 어 나 형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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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먹고 와 사먹고 와 부원 잠깐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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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렸냐? 왜 이럴지 넌 가지마 가지마 들어왔어 으으으으 죽은 사람 없지? 죽은 사람 없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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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각지에 있어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느긋하게 해줄게 나 잠깐 고통받기 싫은데 고통받기 싫은데 어? 뭐 달성했네 나이스 아 우리 이맥은 처음 했구나 pvp는 우와 저러면 탈출하는거 성공한거야? 응 응 자 마지막이다 마지막 어 이걸로 끝이야 아 아 스모커 아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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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아니야 호균아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갔었니? 저기 어떻게 올라갔었지? 호균이? 올라간 길이 없는데 밑에 있어요 아 여깄다 여깄다 아 아 잠깐만 아 이걸로 올라갔었던거 아 그쪽 길로 로이 로이 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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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지 봉아 itely 아 소민 아 당당한 발걸음 겁이 없는 저 발걸음 아 후후후후후후후후 Marie 아이씨 호근이가 당하게 야 저 밑에 내려가 suiv force 왔어 왔어 누가 밑에 내려갔는데 AI가 내려간거야 아이씨 왔어 왔어 누가 밑에 내려갔는데? AI가 내려간 거야? 와 쟤도 이거 수민이구나 내려간 거 근데 나는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 나 안 움직여져 겁나 막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앞뒤로 막고 있으니까 왜 저기까지 간 거야? 수민이 되게 당당하게 바로 왔어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 그냥 공중샷 어때? 형 날아다니는데 싸줬어 흐흫 흫 흫 흫 흫 흑 흑 흑 이 이걸 어디서 스폰을 해야 잘 스폰했다고 봅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짜식아 이거 어떻게 시작하더라? 저 그거 주유소 저거 뭐야 주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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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야 뭐? 뭐? 이게 구멍 아이고 아 눈치 겁나 맞는데 어떻게 시작해? 그거 주유소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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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탱크 수진이 버튼이 없는데? 호균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호흡 어떻게 시작해? 밑에 있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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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넣는거 그 탱크로리에 있잖아 측면에 측면 라디오 라디오 있어? 라디오 어딨어? 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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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좀비가 어딨니 근데 왜 안보였을까? 치 아래에 있었어 어휴 위치가 어우 자키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올라가는데 하세어버리고 나 올라가는데 밀려났어 우리 뭐 또 눌러야돼? 거기 밑에 또 눌렀다니까? 기름 탱크 측면에? 아 아 어 이거 사비 아 이거 딜리같은거 자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어떻게 아 파주경계 파주경계 뒤에서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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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위 위 위 위 여기 위 위 야 허터 누구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점프 위치 미쳤인데 나 여기서 딱 밤이 다가 집에 가기 아 스파2ара 오 수피터 대놓고 올라가서 침 뱉는거야 루이스 개헛하죠 루이스 빡빡이 개헛하죠 루이스 꽉빡이 개헛하죠 루이스 욕하지마 루이스가 나 살려줬어 어? 사람 한 명 어디 갔지? 아 저기 있구나 수민이 오케이 오케이 나 왜 이렇게 앞에 안 가지는 거야 근데? 너가 이게 내 발.. 내 발끼를 벗고 있어도 못 가는 거야? 어? 뭐라고? 나 이게 내가 앞에 안 가지는 게 내 앞에 누가 있으면 못 가지는 거야? 어 그치 그치 그거를 밀치면서는 못 가 그니까 네가 우클릭으로 밀치면서 가려면은 그냥은 못 가 그니까 우클릭으로 밀치면서 전진하면 돼 그니까 네가 만약에 못 움직인다 그러면은 둘러 쌓인 거야 사방에서 아 아시 탱크 온다 탱크 온다 야 탱크 위치가 가라 탱크몬 가라 탱크몬 전진하라 탱크몬 어디서 와?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그냥 가 그냥 가라고 어딨어? 왜 안 나와? 나왔어 이거 둘이 있어 어우 개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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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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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진.. 찾아 찾아 미ажд Rig끼만 찾아 거리가 짧았어 으 네 처음으로 만 있었어 바리 싹 거리가 짧았어 칭찬ence μια 개 ticks 죽을 순 없지 야 루이스 없다 루이스 주웠어? 야 그냥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루마인가 부모, 내 근처에 부모 있거든 부모도 있고 스모커도 있고 여러가지 다 있다 두마리 안보여 두명 안보여 봉이 하고 수명이 안보인다 죽었다 수민아 일로와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안돼 안돼 수민이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히 죽었어 쭉 둘러봐 애들 어떻게 싸우는지 호균이꺼 보면 좀 쉬울거야 내꺼 보면 더 어려울걸 아까 수진이가 여기서 했었는데 어 뭐야 아 잡긴 잡았구나 루이스? 도대체 제가 죽여줘 밀려 로 room 부 백 비행기 출발할 것 같은데 비행기 출발할 것 같은데 이게 으르킷이 은근히 좀 아... 아직까지도 잡을 수가 없네 하나가 더 남았어 탱크 누구야? 아 수진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우야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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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 잡혔다 저 누구야 루이스야 버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엌 그래도 나름 흐흐흐흐흐흐흐흐 하 악 awesome 거기에 갇혀 있어라 아~~ 나왔어 어 우리 탱크 개투가 막고있어 우리 불쌍한 탱크 팔이 짧아요 팔이 짧아 루시 쓰러졌네 비행기 언제와? 언제타? 어? 어? 뭐야? 아잇 딱콩 어 수련한다 이제 한 명만 더 한 명만 부잡자 한 명만 우리 가자 문 열린다 문 열린다 문 왜이렇게 느려 원래 그래 이거 받아라 오케이 최대한 지연시켰다 타타타타 그냥 타타타 그냥 타 루이스 뭐해 루이스 안타고 탄다고 탄다고 아 안돼 뭐야 이거 탱크랑 돈거야? 탱크랑 돈거야? 탱크랑 돈거야? 탱크랑 돈거야? 뭐 아 출발하면 안되지 아이 이제 막 쟁여보려고 그랬는데 아 쫓겨놨네 아이씨 아 아오 웃기라 재밌었다 야 재밌다 수민이는 괜찮냐? 안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어 지금 보는 것만으로 멀면 나가는 것 같이 commend 그러니까 어.. 살짝 올라왔는데 괜찮아 아 그래? 다행이다 그나마